하나씩 있나요? 블랙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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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거를 어..먼지 했죠? 저희 저희 제이랑 사리랑 계기랑 저랑 네 명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열심히 신상까지 가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라서 이것도 살짝 뭔지 아시죠? 음악에 몸을 맡겨서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맘마 다들 아시죠? 네 한번 따라 불러 볼게요 모든 걸 삼켜버릴 맞다 맞아 맞아 이 목소리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? 네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